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트럭 시위를 보냈다. sm태현 내려치기 그만해 sm태현 차별대우 그만해로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. 태현 팬덤은 아티스트 태현 콘서트 프로모션 정상화 등 촉구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. 성명서에 따르면 콘서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터무니없는 장소 섭외 및 무성의한 프로모션 개선을 촉구한다. 또 2023년 태현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12분짜리 생일 콘텐츠 하나다. 아티스트가 활발하게 활동 중임에도 자체 제작 콘텐츠가 상반기가 지나도 단 한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태현이 상반기 컴백 예정이었지만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며 컴백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. 뿐만 아니라 sm의 진심어린 사과와 제외 없는 성명문과 추가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 중이다. 사실은 upstream과 분명한 분명한 이